다음 소식입니다. 이스타항공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자 상황 반전을 위한 발표가 있었는데요. 창업주 이상득 의원이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내놓기로 했습니다. 주지휘 기자 연결합니다. 장가희 기자. 네, 장가희입니다. 회사에 헌납하기로 한 온원일가 지분 얼마나 되고 또 왜 이런 결정이 나온 겁니까? 네, 이상직 의원 자녀들이 100% 소유한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지분 39.6%, 410억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. 이를 모두 내놓기로 했습니다. 250억 원에 달하는 채보림금 해소 문제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작업이 멈춰선 가운데 이 의원 일가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이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. 오늘 대독된 이상직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제 가족들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네, 이스타항공은 대주주가 헌납한 지분을 토대로 채불임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250억 원 전체를 해결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오늘이 원래 약속했던 계약 종료일이었는데 앞으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오늘이 M&A 딜의 마지막 날이라면서 제주항공의 M&A 이행을 촉구했습니다. 최 대표는 M&A 때문에 정부 지원도 못 받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이스타항공의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제주항공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오늘 회견에 대해 제주항공은 아직까지 별되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SBS CNBC 장가혜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